고양이의 몸이 유연하고 체중이 가벼워 높은 곳을 쉽게 뛰어 오르내리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쉽게 발생하는 골절 때문에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들은 낙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혀가 근사골절이 많이 돼 있고 뼈를 맞추기 되게 힘든 그런 상태로 옵니다. 골절은 정도와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분쇄골절은 난이도가 높아 수술 경험이 풍부한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수술 예정인 고양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연극으로 왔는데 뼈가 다 돌출돼서 오픈플렉트로 왔어요. 골 자체가 감염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틀 정도 감염에 대한 처치를 하고 수술했던 거예요. 뼈가 밖으로 돌출된 개방골절의 경우 시간이 지연될수록 세균 감염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빠른 세척과 항생제 사용 등 응급수술이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염증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소록이나 설탕음법이라고 해서 설탕을 이용해서 아예 균들을 빨아내고 있었던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방성 골절의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감염의 위험성과 분류압의 가능성이 높으며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절이 옛날에 바로 온 게 아니다 보니까 며칠 지나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도 심하고 밖으로 뼈가 노출돼 있었고 수술은 약간 감염을 막아줘야 되는데 플레이트를 감염 상태에서 넣게 되면 뼈가 안 붙고 계속 플레이트 사이, 스크루 사이에 마이크로필름을 세균들이 형성해서 항생제 반응을 안게 돼요. 세균들이 증식되지 않도록 처리해주고 플레이트 되는 게 중요한데 이틀 정도 처치해주고 수술을 했던 게 있습니다. 분쇄 골절의 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류압이나 부정유압, 강직, 지속되는 통증, 무혈성 괴사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근육이 수축이 돼 있어서 뼈가 골절이 된 부분끼리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분쇄된 경골뼈의 골절편을 조심스럽게 재배치하고 원형에 가깝게 배열된 뼈를 고정시킬 차례 같은 위치에 놓고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뼈가 붙는 걸 기다리는 수술법을 실행하였습니다. 생체 안정성과 친화성이 입증된 타이타늄과 코발트 크롬 합금 플레이트는 여러 형태의 골절의 뼈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특히 분쇄 골절의 경우 3개 이상의 골절편을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골절편의 원형을 유지하고 지연 유압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하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기술이 유구됩니다. 골절 발생 시 빠른 내원으로 응급치료를 하지 않으면 뼈와 골수를 파괴하고 고름을 만드는 외상 후 만성골수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골수, 근육, 피부가 괴사하고 심하면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뼈가 한 번 골절이 되고 나면 다시 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때 뼈에서 여러 가지 영부조직의 자극에 의해서 혈관들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뼈를 만들어주는 골아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증식이 되면서 처음에 혈종이 연골, 연가골, 그 다음에 가골 이런 식으로 가면서 원래 리몰레딩이 뼈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갈수록 치료 시기가 단축되겠죠. 교통사고나 낙상 등 빠르고 강한 힘이 뼈에 충격을 줄 때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분쇄골절이 발생하는데요. 분쇄골절의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뼈가 밖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보통 한 6시간 내에는 오시면 저희가 세척해서 오염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시간이 넘어가면 감염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 오시면 세척하고 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바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같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거나 감염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바로 수술하기 힘들죠.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 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메디컬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